김윤성 기사님 휴대폰 뒷담고 하십니까? 스크랩 1집 2집 3집 4집 이렇게 계속 역사를 말이죠. 꿈같은 얘기해라. 꿈이 아니라 현실이니까. 오늘. 이게 도둑괴이도 아니고. 뭐해 이거. 최씨 말이야.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우리 둘이. 격하게 아끼는 사이라는 거. 그쪽만 몰라. 이 답답아. 말치씨. 일찍 좀 다녀요. 제발. 저 왜 갈수록 지인상이야. 들어가서 죽어. 마지막으로 삼겨둔. 두. 몇. 4. 염두. 4. 칠. 몇. 몇. 10. 몇. 몇. 이 아저씨. 당신이 노랄 불러요. 어디에 있어? 하나 더 할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추운 모습을 그래. 뭐가 좋아요? 내가 다 안다. 우리 다진이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다진이가 알아야 돼. 조심하세요. 네? 조심, 조심, 조심. 아우, 실내샘. 아우, 실내샘. 아우, 실내샘. 동수총각 고생했네. 아우, 고생하겠지. 가보겠습니다. 그래, 동수총각 잘 가. 어? 가자. 요즘 술 잘 드시고 계십니다. 응? 마음의 아픈 남자가 신속을 달랬지. 아, 이게 뭐 잘못인 거? 응? 너 참. 아주 이제 말까진 짧아지네. 다로씨. 질투 심해. 주사 있어. 소심해. 박력 없어. 아직까지 솔로인 이유가 딱 나오네. 그럼 말자씨. 응? 내가 뭐야?